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대상 11개 기관의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총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비위가 9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22건, 갑질 19건, 성비위도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비위로는 업체와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거나 지원업체를 협박해 횡령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특이한 사례로는 영리 업무 금지 의무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근무 시간에 SNS 활동을 하거나 영상을 게시했고, 다른 직원은 유튜브 활동을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직원은 근무 시간에 SNS 활동을 위해 3일간 무단 조기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